와 냄새 너무 좋다 저희 10개만 더 주세요 네 가래떡도 10개 주세요 네 라라 언니보다 더 많은지 아니야 콜라님들 안녕하세요 동입니다 오늘은 제가 전에 한번 왔었다가 재료 소진으로 못 먹었었는데 부산에 있는 옥당 분식이라는 가래떡, 꼬치 떡볶이가 있어서 오늘 그거 먹으려고 제가 오전부터 이렇게 날라왔어요 와 대박 이거 물떡이잖아요 물떡 그리고 여기 오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서서 꼭 드시면 안되고 접시에 퍼서 이제 옆에 테이블에서 왜냐면 이제 코로나 방지 때문에 이점 꼭 참고하시고요 대박 저 그러면 이거 다섯개랑 어묵 다섯개랑 물떡 다섯개 주세요 와 냄새 너무 좋다 와 대박 좀 매콤하겠죠? 완전 옛날 떡볶이 그런 냄새에요 떡꼬치 냄새 오늘 떡볶이 모자까지 쓰고 왔잖아요 떡볶이 모자 떡볶이 모자 떡볶이 모자 떡볶이 모자 떡볶이 모자 제가 진짜 그렇게 먹고 싶었던 옥당 분식 오늘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와 치즈인데 어묵도 하나도 안 매워요 완전 달달해요 그 옛날 진짜 그 떡꼬치 양념 그 맛 물떡도 나 이게 그렇게 먹고 싶었어 이거는 담백한 맛 흐윾 아빠 음 떡이 불었어요 근데 불었는데 떡 안까진 국물이 사골국물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사골국물 진짜 떡국 국물인데 대박 떡이 좋은 건가? 턱이 안 아프다 같이 먹어볼게요 같이 딱 적당히 익었는데 이 떡볶이 양념에 코팅돼서 와 이거 국물이 진짜 중국이다 이게 분식이기도 하지만 이거 밥이랑 먹어도 맛있겠는데요? 주먹밥 이런 거 나름이나 사인이네 9월 9일에 다녀갔네요 사장님 저 어묵 튀긴 5개 네 그렇죠 이거 가래떡도 10개 네 감사합니다 솔직히 떡볶이 양념이 저는 다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하는 편인데 근데 여기는 와 와 대박 한 꽃에 400원이면 너무 좋은데 진짜 충분히 초등학생들도 먹어요 어묵 튀김도 맛있겠네 우와 어묵 튀김 뭐야? 소리 중요하거든요 튀김 일단 냄새는 그 꾸이꾸이 음 이거는 바삭하진 않고 겉에만 바삭하고 쫀득쫀득해요 어묵 튀김은 하나에 700원이요 어묵 튀김은 하나에 700원이요 너무 좋아 사장님 저희 10개만 더 주세요 10개만 더 주세요 네 여름이 부터 닦는 게 아니냐 배가 왜 안 차지? 근데 나 이런 거 좋은데 어묵 튀긴 거 이거 먹고 2차로 돼지국밥이죠? 와 부산 돼지국밥 부추푸라 감사합니다 사장님 저 콜라 두 개 주세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콜라예요 아유 감사합니다 여기 듣기로 택배 사장님 여기 택배도 되어야지 않아요? 아닌가? 아 양념 아 양념 떡은 바로 여기서 먹어야 이 식감이 나올 거 같아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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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원래 요즘 이제 연초는 좀 살찌어도 된다 라는 마인드여서 요즘 맨날 야식 먹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거 먹을라고 야식 안 먹었다니까 아니 저 10개 더 주세요 디디미 5개? 10개? 9개? 3, 4, 4, 5 35개 먹었다 아 무사 온 김에 기록 세워야지 그럼 그럼 3개? 4개? 5개? 5개? 6개? 6개? 5개? 6개? 10개? 엉덩이 하나 찍어먹을까? 여기다가 맛있어 4개 들어가나? 먹어볼까? 치즈인데? 암살 치즈 암살 치즈인가? 조화가 너무 잘 돼 사장님 저 10개 더 주세요 아니 이게 신기한 게 진짜 조용히 하나하나 다 세고 계시는 심판촌 분이 한 분씩 꼭 계세요 내 눈으로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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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국밥 먹어야 되는데 하나도 안 매워 아 아 네 아 우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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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우와 딱 육십 채우면 되겠다 그리고 딱 국밥 이거 참 묻혀서 먹어 와 물떡과 이 떡볶이 간장 한 번만 해 주세요 이거 이거? 뭐야 뭐야 근데 그냥 먹는 게 맛있다 국물이 사골 국물처럼 진해가지고 이게 다 배겼어 이 안까지 스며들었어 불면서 확실히 식으니까 맛이 더 잘 느껴지네 끝 맛에 사골 국물이 확 느껴진다 이래서 부산부산 하는구나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정말 오고 싶었는데 오늘 옥담분식에 와서 정육십 꼬치 너무 맛있게 딱 적당히 잘 먹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진짜 떡볶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떡볶 숙례 꼭 추가하세요 여기 옥담분식 진짜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새해 복 많이 마세요 안녕 제가 더 많이 먹는 데서 마세요 아유 아유 저야 감사하죠 진짜요? 아유 아유 감사해요 사장님 30년 넘었어요? 우와 그럼 30년 시작부터 이렇게 하신 거예요? 네 오 우와 네? 네 제일 많이 먹었어요? 게 synergia